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보부처들이 북한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선박활동과 제재 회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제재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주의보에는 불법적인 해상활동의 술책들을 명시하고 기존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해상에서 벌이는 불법 선박활동과 제재 회피 관행에 대한 국제해상주의보를 부처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해양업계와 에너지, 광물업계에서 벌어지는 이들 국가들의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고 향후 불법 선박활동과 제재 회피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의 해상 제재 회피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장치 조작과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국가 깃발 허위 변경, 복잡한 소유권과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국제해상제재주의보는 이어 미국 정부가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행위, 테러 행위의 조장, 그리고 대량 살상 무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2018년 2월과 지난해 3월에 내놓은 불법 선박 활동과 관련한 주의보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법은 올해 4월 18일 이후 고의적으로 대북 제재에 연루된 개인에게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접근을 막는 내용의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즉 원비어법이 지난 4월 18일 발효됨에 따라 반영된 겁니다. 이번 주의보는 또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는 장소를 지도로 환기시키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거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수입 광물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제대로 확인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 올해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닝보 저우산 항구에서 북한이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주의보는 또 해당 업계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연루된 선박이나 활동을 알게 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E 뉴스 김연교입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퍼 차관부는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였느냐는 VOE의 질문에 북한 정권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수용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부는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여왔으며 양국 정부와 두 정상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밀 2만 5천 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며 밀을 지원했었는데 북한 정권은 자력갱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올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대북 인도주의 목적으로 보낸 밀 2만 5천 톤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미리 도착한 북한 남포항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식량 구호품이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의 실력 러시아 노보로이스크항에서 출발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날씨 문제로 오는 27일쯤 하역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차 40대가 평양에 있는 창고와 재분소로 밀을 실어나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세계식량계획 WFP 등을 통해 800만 달러 채 달하는 밀 8천 톤을 지원했었는데 대부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 여성 등을 위한 영양 강화 비스킷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러시아의 대북 밀 지원은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열악한 기상조건 등으로 천만 명 넘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의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친 북한의 기근 가능성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해 대북지원 모금 3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전체 목표액 1억 6,100만 달러 가운데 러시아가 1,37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돼 가장 많이 낸 한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 23975 8항에 따라 북한 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안보리가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북한 노동자 10명을 지난해 5월과 12월 사이 모두 송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또 추가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 25명 가운데 2명 역시 지난해 추방했으며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모두 나이지리아 이민 당국에 의해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쿠웨이트, 베트남 등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8년 지목한 북한 노동자 활동 29개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정보통신 IT 업계와 의료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해외 무역 홍보를 위해 개설한 조선의 무역에 대북 제재 물품을 비롯한 720여 개 상품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무역 홍보 홈페이지 조선의 무역에 올린 물품들은 지난해까지 약 200개 품목이었지만 최근 LED 조명 제품 등 각종 전자기기와 양복 등 의료 제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1년 만에 약 500개 상품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LED 조명과 각종 전자기기를 비롯해 의료 제품 등 상당수 품목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유엔 안물이 결의로 채택된 대북 제재 대상 품목들이어서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의 리처드 그레네 국장대행은 유럽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인 그레네 국장대행은 14일 독일 일간지 디벨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독일은 통합된 유럽의 중심에 있지만 유럽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레네 국장대행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 주변의 러시아 핵미사일 배치와 함께 중국과 북한 등의 새로운 역량은 현존하고 있는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톤의 최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은 핵경쟁 격파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핵 억제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